17세기에 들어 영국의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치는 거의 동시에 톡자적으로 미적분학을 발전시킨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발견한 미적분학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활용하여 현대의 미적분학의 기초를 마련한다. 뉴턴은 미적분학을 자연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하고, 라이프니치는 수학적인 공식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미적분을 사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미분법과 적분법을 사용하여 함수의 변화율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라이프니치는 적분의 개념을 발전시켜 원의 넓이, 부피, 중심선 길이 등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무한급수와 적분의 극한 개념을 사용하여 함수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이 공식은 나중에 미적분학의 핵심이 된다. 비성적 분야인 연금술에 상당한 관심을 쏟은 뉴턴은 현자의 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하여 결국 안티몰류의 물질을 발견한다. 레귤루스의 별이라 불리는 안티몰류의 물질은 망원경 렌즈에 활용된다. 라이프니치는 모든 존재의 기본 단위인 모나드가 표상작용을 통해 다양한 인식의 관념들을 역동적 생명력으로 세상에 드러낸다 갈파한다. 라이프니치의 인식론을 수용한 바움 가르테는 감각과 인식능력을 지닌 유사이성이 다루는 영역을 에스테티카라 규정짓고, 미학을 학문의 세계에 진입시킨 바 있다. 20세기의 미분은 경제학 전반의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경제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계효용, 한계생산, 한계수입, 한계편익 등에서 한계는 미분의 경제학적 표현이다. 한계효용은 효용함수의 재화소비량에 대한 미분, 한계생산은 생산함수의 생산요소에 대한 미분, 한계수입은 총수입의 판매량에 대한 미분, 한계편익은 총편익의 재화소비량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등은 최적화 이론의 응용인데, 특히 생산자의 이윤극대화와 수입극대화 등은 경제학 변수로 구성된 극대화 문제로서 일변수함수의 극대화를 응용한 문제이다. 독립변수의 변동률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동률의 비율인 탄력도 역시 통상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는데 경제분석에서 유용한 개념이다. 미적분학은 경제학 외에도 디지털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내비게이션 등 방대한 분야에 활용되는 현대 수학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꼽힌다. 미적분학은 기술적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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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